고장권 해주신 합법이요. 합법이 없어. 알았어요. 합법이 없어. 지금 다 나갔고. 다른 곳이면 전부 다 합법이 아니야. 5개 한국 부모님한테 글씨고 해야지. 정책에 맞게 하면 괜찮아. 일방적으로 그렇게. 뼈 죽으면 안 따라. 남성도 사람 아니라고. 아 찌라고 정국. 아니 그러지 말고. 다 뛰세요 먼저. 다 쪄어 먼저. 당장 진보단 거. 허가가 났대잖아. 허가 났다고. 우리 허가 났다고. 우리 허가 났다고. 뛰세요. 저거 저거 진보단 거 다 뛰어요. 저거 뛰세요. 이 액만 하지 말고. 이 액만 하지 말고.